세 번째 대결 려욱 루나 대 여행 스케치 박정수 자 여름 무도특집으로 함께하는 도연전곡 이번 예선전 먼저 려욱 루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어떤 뮤지컬로 두 분이 모시게 되셨어요? 소개 좀 해주세요. 네 저희 하이스쿨 뮤지컬이라고 동명의 영화 하이스쿨 뮤지컬을 한국에서 초연으로 하는 작품인데요. 저 제가 농구부 주장으로 네 농구부 주장으로 되게 잘하나보다 농구를 그죠? 발이 안 보이는데요. 발이 안 보여요. 그래요 한번 정말 멤버들이 많이 놀렸고요. 우선 아시잖아요. 그러면 우리 려욱은 농구부 주장으로 나오고 그리고 제 여자친구로 아 저는 가브리엘라 역할을 맡은 트로이의 여자친구 역할을 맡은 수줍은 천재소녀입니다. 아 그래요? 히스신 같은 것도 있어요? 아 참 왜요? 이게 무슨 반응이야? 네 있어요? 있구나 어머 한 세 차례 정도 한 회에 세 차례 정도 네 세 차례 정도 이렇게 이게 무슨 하이스쿨이야 네 아니 하이스쿨 뮤지컬에서 무슨 한 회에 세 번씩 해 뽀뽀를 굉장히 빨라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 하이스쿨 뮤지컬에서 우리 한 대먹을 조금 그래요 보여주세요 네 내 가슴 떨린 이제 눈부신 바로 그대를 내 가슴이 알아본 거죠 그대 두 눈을 보며 느낄 수 있어 이게 시작은 내 가슴이 자 이어서 우리 여행 스케치 2 선배님과 박정수 선배님 세 분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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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활동하는 선배님들이 아마 네 뭐 박정우 씨 오늘 같은 바이면 또 우리 김민우 씨 또 조정현 씨 그런 같은 부류에 같이 활동했었죠 그렇군요 혹시 죄송한데 선배님 쌍둥이 아니시죠? 아 아닙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기 나는 지금 군포 영화인 줄 알았어 아 동생이에요 오 어쩜 되게 다른 보셨을까 네 나는 군포 영화인 줄 알았어 너무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진짜 쌍둥이 같으시다 네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삼촌 따라온다고 그래서 삼촌이랑 같이 온 거예요 네네 자 이어서 우리 여행 스케치 우리 남준봉 선배님과 네 우리 병석이 형님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공연은 계속하고 계십니까? 저희가 사실은 해가 바뀌면요 여행 스케치 25주년이 됩니다 와 그래서 25주년 기념 전국 투어도 할 것이고 네 또 제일 중요한 10집 앨범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와 중요한 건 준비만 10년 하고 있어요 아유 빨리 나와야겠네요 머니 머니는 머니가 문제예요 아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공연도 하고 방송 활동도 좀 열심히 하는 소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행 스케치 이제 또 17여명 많이 기대하고요 네 또 내년에 있을 정국 투어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우리 려욱 씨하고 루나 씨 갈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갑니다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삼삼 김신이 최대한 과자 예 호우 호우 어 여기 좀 헷갈린데 지켜봐 왔잖아 네 사랑을 긴 이별을 늘 상처받을 바에 진한 게 나아 똑바로 봐 우는 게 싫어서 그래 아픈 게 힘들어 그래 우는 게 눈들마다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해 어 내가 널 끝까지 책임질게 내 거 하자 네가 날 알잖아 어 네가 날 알잖아 네가 날 봤잖아 어 네가 날 봤잖아 내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와 령! 아 령 위험했어요 령 위험했습니다.